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은 관심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삼성 SDS가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주식 대박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인데요. 자, 홈페이지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데이터 및 컴퓨터 기술의 리더이다. 그래서 삼성 SDS는 클라우드와 디지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기업 맞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최적화된 클라우드 환경을 구현하고 38년간 산업별 노하우를 바탕으로 월일연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성공 사례로 검증된 SAS 솔루션을 통해 업무 효율과 고객 서비스 혁신을 제구하고입니다. 복잡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합리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 삼성 SDS입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비즈니스 영역을 보시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 물류 관련된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업 업무에 꼭 맞는 맞춤형 클라우드와 일하는 방법을 혁신하는 해법과 함께 컨설팅부터 앱, 현대화까지를 아우르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잡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면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SCP가 있고요. 클라우드 컨설팅, 클라우드 구축 전환이 있고요. 클라우드 매니지드, 보안, 인공지능, 애널리틱스, 블록체인, 택토리 솔루션, 자동화 협업, ERP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영역으로 물류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물류 플랫폼, 셀스케어를 기반으로 물류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포워딩을 포함한 물류 전 영역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쉽고 더 투명하게 더 최적화된 글로벌 통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업 영역을 보시면 글로벌 물류 서비스 플랫폼이 있고요.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 그리고 4PL, 국제 화물 운송 등이 있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따온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계열원은 사진을 조금 축소해 볼까요? 내용이 좀 잘리네요. 보시면 기업 계열원은 삼성그룹 계열 시스템 통합, 흔히 SI라고 그러죠. SI는 업체이고요. 컨설팅, 그리고 SI 아웃소싱 부분의 IT 서비스를 사업 부문과 물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물류 BPO 사업 부문으로 구분이 됩니다. 국내 SI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삼성그룹 계열사 및 관계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고요. 수많은 센서 및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분석하는 플랫폼인 브라이티스 I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클라우드 뚝심으로 IT 마진이 반등하고 있다. 물류 매출 급감으로 OP 기대치는 다소 하위했으나 클라우드 비중 급증하며 IT 마진이 반등하고 있다. 분기 매출 4천억 원대 그리고 65%대 성장률로 IT 마진 개선에 크게 기여한 클라우드이다. 1분기 클라우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6% 성장했고요. 사상 최대치를 대폭 경신하였으며 IT 서비스 내 비중도 27.9%인데 전분기 대비 5.4% 성장, 전년 동기 대비 10.8% 성장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추세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일봉상으로는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이 집결한 후에 강한 돌파가 바닥골에서 확인이 됐고요. 주봉 분석상으로는 3중 바닥 확인 후 현재 반등이 나온 상태이고 월봉 분석상으로는 하락 추세 돌파 후 적산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산별은 양봉 3개가 연속으로 나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재 20일 합계 13만 천주를 순매수했고요. 최근 20거래일 중에 14거래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20일 합계 17만 6천주를 순매수했고요. 현재 메이저 핸들링 하는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20거래일 중에 9일을 순매수했는데 특히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9거래밖에 순매수를 안 했는데 최근에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했습니다. 그 전에 순매도했다가 순매수 전환했다가 보시면 되겠죠. 투신 같은 경우는 20일 합계 18만 7천주를 순매수했고요. 최근 20거래일 중에 13거래를 순매수했는데 8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 20거래일 중에 순매도한 일수는 하루도 없습니다. 연기금은 20일 합계 12만 3천주를 순매도를 했지만 최근 20거래일 중에 5일을 순매수했지만 5일 중에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순매도를 했다가 최근에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로 돌아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서요. 신용비율은 0.15% 상당히 낮죠. 두번째 최대주중 같은 경우는 50.85%로서 삼성전자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재표로는 작년에는 매출액이 17조 2천억원대에서 올해 14조 5천억원대로 감소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15년 3천억원대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9천억원대에서 올해 8천6백원대로 감소하고요. 내년도에 다시 9천4백원대로 회복이 됩니다. 단기 순이익은 22년 작년 기준으로 1조 천억원대였는데 올해 7천8백원대로 감소했다가 내년도에 8천2백원대로 소폭 반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6%대이고요. 내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6%입니다. 밸류에이션 보게되면 PER로 12배이고요. PBR로는 1.0배, PSR로는 0.6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ER 상태로서는 적정한 수준이지만 PSR, 판매액 수준이죠. 판매액 기준으로 보게되면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0.6배로서 다소 저평가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 계속 이어가는데요. 자본금 변동내역은 최근 1년 이내 유상증자는 없고요. 관계사함이 연결회사로는 삼성, SDS, 아메리카, IT 서비스 물류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역시 삼성, SDS, 차이나, IT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S, 베트남, IT 서비스 물류가 되겠고요. 삼성, SDS, 유럽, IT 서비스 물류, 그리고 멀티캠퍼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삼성그룹에서 삼성그룹 내에 교육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티캠퍼스가 자회사로 있고요. 삼성 데이터 시스템 인도 역시 IT 서비스 물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S, 라틴 아메리카 역시 IT 서비스 물류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중국,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삼성 데이터 베트남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유럽, 북미, 중국, 유럽 전반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까지 전세계적으로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마치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다중바닥 만들었죠? 현재 이 밑에서 전저점에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지지가 확인이 됐고 두 번째 지지 확인, 세 번째 지지 확인, 네 번째 지지 확인되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1, 61, 121, 201, 201선까지 단기, 중기, 장기, 입형선은 전부 집결해 놓은 상태에서 돌팔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배율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21선이죠. 녹색 61선인데 중간에 이쪽에서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골든크로스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21선, 61선은 돌파했고 그 다음에 121선은 돌파 직전, 200일선 역시 돌파 직전입니다. 그러면 정배율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중바닥을 형성했고요. 자,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역시 다중바닥이 형성이 됐죠? 다중바닥이 형성이 됐는데 자, 일대 한 번, 그리고 두 번째 확인이 됐고 세 번째, 한 네 번째 정도까지 확인이 되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매물대를 돌파 직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봉상입니다. 월봉상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 지지대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지대를 계속 지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월봉에서 양봉이 3개 연속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하락추세죠? 여기서부터 하락추세잖아요. 이렇게 하락추세 됐잖아요? 하락추세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한 번도 지금 양봉이 연속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은봉이 3개 나왔죠? 그러면서 급락이 시작되면서 계속 은봉, 은봉, 은봉 나왔다 하루 양봉 됐다 한 달 양봉 됐다 다시 은봉 두 달 연속으로 양봉 됐다가 다시 은봉 다시 양봉 됐다가 다시 은봉 양봉 두 번 나왔다가 다시 은봉 다시 양봉 두 번 나왔다가 은봉 그랬는데 드디어 이번 달에는 양봉 3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상태죠. 적산병이고 이게 떨어질 때는 이제 은봉 3개 연속 나오는 것을 보통 흑산병이라고 하죠. 흑산병이 나오게 되면은 하락추세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봉 3개 나오는 적산병이 나오는 경우는 상승추세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3만 1000주를 순매수했죠. 하지만은 최근 4그래를 연속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은 계속 팔다가 4그래를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국인이 살 때는 기관이 팔았고 기관이 살 때는 외국인이 팝니다.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수급 주체는 기관이 되겠죠. 기관 한 달 동안 17만 6천주를 샀고 외국인도 역시 13만 1000주를 순매수 중입니다. 그러면 기관 중에 누가 사고 있느냐 자 보험이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신이 사고 있고 연기금이 사고 있고 산모펀드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메이저 수급을 보통 보면은 투신하고 연기금을 보죠. 연속으로 계속 사고 있습니다. 투신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파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제 사지 않고 관망했던 날은 있을지언정 매도한 날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투신이 지금 계속 연속으로 샀다는 거죠. 연기금도 역시 계속 팔았습니다. 팔다가 갑자기 사글 연속으로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이거는 뭔가가 이슈가 있을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투신하고 연기금이 최근에 갑자기 순매수가 갑자기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사항을 보셔야겠죠. 네. 이게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차거래는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대차거래는 조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공매도 같은 경우는 10% 이상 중요하다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자 그러면은 공매도가 12일 그러니까 20거래를 중에 12거래를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공매도가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차거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막 때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매도의 공격이 강하게 들어오게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공매도가 힘을 그렇게 발휘 못한다는 거죠. 공매도가 막 때리고 있는데 살아나고 있어요. 오히려 공매도 쳐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면은 상당히 위험하지만 공매도의 공격을 강하게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공매도보다 현재 기관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율이 0.15% 상당히 낮죠.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적 분서로 들어가는데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은 주식 대박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50.85% 이고요. 삼성전자 어디인가요? 삼성전자, 삼성물산, 이재용, 이부진, 삼성생명까지 삼성 관련된 회사를 전부 다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의 7.7%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한지는 아까 다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서비스하는 비즈니스 클라우드 그리고 아까 물류 관련된 내용까지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MES 제조업 하시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MES하고 ERP 그리고 이제 POP까지 전반적으로 제조업에는 단계별로 다 돼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17조 2천 작년에 그리고 올해 14조 5천 내년에 15조 8천 16조 7천까지 회복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9,100억에서 올해 8,600억 줄어들었다가 내년에 9,400억 내후년에 1조까지 다시 올라오고요. 단기 순이익은 1조 천에서 올해 7,800억 줄어듭니다. 내년에 8,000억 내후년에 9,000억까지 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절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자, 1분기 때 1,900억 나왔거든요. 작년에 2,700억 감소가 됐죠. 그리고 2분기 때 2,700억 올해 2분기 때 2,000억 3분기 때 드디어 작년에 1,850억 원 영업이익에서 올해 2,200억 3분기 때 돌아선다는 거죠. 현재 어떻습니까? 2분기가 거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봐보면은 잘 안 나왔다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리포터가 나올 겁니다. 3분기 때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거다. 작년에 3분기 때 1,850억이 올해 2,200억까지 드디어 작년은 YOY 기준으로 넘어서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1,875억인데 올해 4분기 때 2,400억까지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연속으로 해가지고 작년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떨어졌던 게 이제 그게 한번 움직일 수 있겠죠. 자, 부채입율은 36%이기 때문에 거의 없죠. 부채입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보율은 2만 1,0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상당히 탄탄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익률은 6%죠. EPS가 만 원이고 BPS가 12만 원 아까 벨레이션 제가 다 설명을 드렸었죠. 자, 기업 개호로 가겠습니다. 자, 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자, IT 서비스하고 물류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작년 기준으로 자, 이게 밑에 게 지금 IT 서비스인데 65%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물류가 34%가 되어있습니다. 두 가지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자본금 변동 내용을 보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BW는 CB 같은 걸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런데 2014년에 상장한 이후로 CB나 BW 같은 유상증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일도 없고 유보율은 없기 때문에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관계 회사 현황이 쭉 되면 엄청 많죠. 자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 SDS 관련된 내용. 멀티 캠퍼스도 있고요. 쭉 보시면은 자회사 연결되는 자회사를 아까 다 설명드렸죠. 삼성 SDS 아메리카, 차이나, 베트남, 유럽 멀티 캠퍼스도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 그룹의 교육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데이터 시스템의 인디아 그리고 삼성 SDS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삼성 SDS 아시아 페시피 그리고 삼성 SDS 글로벌 SCL CQI라는 정보보안 서비스 회사가 있고요. 삼성 SDS 멕시코 미라콤 INC라고 IT 서비스 회사하고 있고요. 삼성 SDS 글로벌 SCL 슬로바니아, 타일랜드 S코어 IT 서비스 회사가 있고요. 삼성 SDS 글로벌 쭉쭉쭉 있습니다. 다 이렇게 관련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쭉 다 있죠. 엄청 많죠? 이렇게 보신 것처럼 실적이 3분기부터 턴 5라운드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실적이 발표되고 3분기가 되면은 그때는 좀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사전에 먼저 접근하자는 말씀드렸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2평선은 전부 직결해 놓고 올라섰고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양봉 3개가 월봉산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락 이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 SDS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이 잘 안 나옵니다. 3분기 때 돌아서기 때문에 먼저 선침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삼성 SDS 관심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주식 대박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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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